후… 버스 오림에 한참 남았네… 폰, 배터리도 다 달았는데 뭐하면서 기다리지? 어? 어? 우리 반 여자애다! 그러니까… 이름이 수진이었나? 수진이 하이! 너도 여기서 버스 타? 어? 어… 응… 뭐 보고 있어? 게임? 그… 그냥… 게임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… 뭔 게임인데? 심심한데 같이 보자! 아니 그… 슬레이더 스파이어라고 카드 게임인데… 스팀 게임이라서 너같이 인싸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할걸? 뭐래? 나 인싸 아니야! 그리고 나도 그거 뭐냐… 스팀 게임 자주 하거든? 어? 지, 진짜? 이, 이게 사실 로그라이트 카드 게임인데… 막 다키스 던전 느낌도 나고 환전 갓 게임이거든… 다, 다키… 뭐? 근데 난이도도 막 그렇게 빡세지도 않고 딱 스트레스 안 받기 재밌게 어려운 정도? 거기다 또 너무 쉽다 싶으면 직접 난이도도 올릴 수 있어서 하드코어 한 거 좋아하는 기자들도 안 질려고 할 수 있갈까… 아… 너 게임 되게 잘하나보다… 으, 응! 나 라이브러리에 게임 100개도 넘게 있어! 너, 너는 스팀에 무슨 게임 있는데? 어… 난 배급 학교… 아… 나는 네가 이런 게임 좋아하는 줄 알고… 미안… 괜히 재미없는 이야기 듣게 해서… 에이 왜 재밌었는데… 게다가 애초에 내가 먼저 물어본 건데 뭐… 그치만… 어! 버스 왔다! 오케이 그럼 내일 학교에서 보자! 야 강수진! 어? 어제 네가 말했던 게임 있잖아… 어… 어? 그거 사서 해봤는데 완전 개꿀잼이던데? 어? 진짜? 캐릭터는 몇 개나 해금했는데? 아, 혹시 진엔딩도 봤어? 아 당연하지! 인증샷 보여줄까? 야 김창식! 뭐하냐? 이 새끼 여자 번호 따고 있네! 헤헤헤헤… 뭐래? 걍 게임 얘기하고 있었거든? 뭔 게임? 쟤 맨날 폰으로 이상한 게임만 보는 거 같던데? 에알! 헤헤헤헤… 전에 보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개노잼처럼 보이는 게임 영상 보고 있더라! 개설노! 수진이 애 완전 게임 잘하리거든? 니들도 맨날 롤이나 옵치만 하지 말고 딴 겜도 좀 해봐야 게 말 못더라! 와… 김창식 여자애라고 편들어주는 거 보소! 배신급 모진다 진짜! 에알로 내가! 저… 저기… 어 수진스! 왜? 뭔 일 있어? 그게… 저기… 이거… 어? 뭐야? 쪽지? 어? 잠깐! 설마 이거… 내 스팀 친구 코드야! 어… 그, 그거 친추해서 나랑 라이브러리 공유하면 내가 산 게임도 공짜로 할 수 있으니까 오늘까지 꼭 친추해줘야 해? 그럼 나 네 말! 어… 응… 에휴… 난 또 뭐라고… 괜히 놀랐네… 하긴… 벌써부터 그런 걸 기대할 때는 아니지… 그래도 뭐… 좀만 더 놀아주면 바로 넘어오겠구만… 하… 안녕? 어! 수진이 왔어? 어제 보니까 내 계정에 있는 게임 하고 있는 거 같던데… 어땠어? 아, 그 포탈인가 하는 게임? 완전 개꿀잼이던데? 진짜? 당연하지! 덕분에도 같게만 알았잖아! 사실은 존나 어지러워서 하다 토할 뻔했지만… 에휴… 사실… 학교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게임 얘기해보는 거 처음이야… 우리 반엔 다 게임할 못들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… 너같이 게임 볼 줄 안내랑 만나게 돼서… 너무… 좋아… 이 정도면 거의 넘어온 것 같은데… 슬슬 꼬셔보실까…? 있잖아! 내일 주말이기도 한데 같이… 저, 저기… 그럼 포탈2도 바로 다 깰 거지? 아, 마침 내일 주말이기도 하니까 열심히 하면 하프라이프도 다 깰 수 있겠다! 으, 응? 어… 그게… 그게… 반응이… 왜 그래…? 설마… 하기 싫어…? 에이, 설마… 걍 내가 주말 동안 다 깰 수 있을지 걱정돼서 그런 거지 뭐… 아, 그래? 난 또 뭐라고… 아… 의심해서 미안… 뭐 어때… 그럴 수도 있지… 아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